해안경실 어디지? 해안경실 어디지? 저기 아까 그 방 그 방 들어가서 아 그래요? 아 이거 밖에 들어와있어 안해 구독 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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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는 아니고 도구마파 할거에요 도구마파 할거에요 지아지아 아이빙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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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지아로 내려와 양쪽 계단 보고있자 지아지아 지아지아 고독밟았다 양쪽 사다리 보고있자 서로 고독가라 고독가라 낙하하는거 . 근데 한명은 아아 아니야 이게 또 재미야 지아지아 얘는 노란색 노란색을 붙어 했어요 나 타다 고독밟았어 곧둑냉 우선 네 뭐지? 아..잘했어 그 바깥에 외부 외부 한명만 잡자 한명만 한명만 잘랐어 잘랐어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토론이야 크리스마스 시점이 있어 그리고 정원은 좋게야 베이커리 사우스 쪽으로 뭐하나 지나갔고 베이커리 사우스 쪽으로 뭐하나 지나갔고 깨졌고 사우스... 이거... 사우스... 이거 한개에 신입이... 뭐 잡았어요 어.. 잡았어요 어.. 어.. 나이스 주인님 벅 어디죠? 아.. 파편 밖으로 나가는거 좀 고쳐라 이게 언제.. 이게 언제.. 내팩 잡았다 네 디퓨저 빨개 앞에 빨개 스읍 떨어지자 떨어지자 떨어져 떨어지면서 누우면서 더우러내봐 나이스 이거.. 띠는거 패치했어요 퀸 깨졌어 제철왕 서마 맵이 하나 부상당했지 아이큐 커지고 텐트 조심해야 돼 퀸 깨졌어 퀸 깨졌어 퀸 깨졌어 퀸 깨졌어 그럼 이제 VIP 둘 마지막 VIP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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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플로우 깨졌어 플로우 깨졌어 뭐야 플로우 깨단 동굴 원인 케이브 원인 케이브 원인 케이브 원인 케이브 우기고 시립했어요 우기고 시립했어요 이즈 왓아 어디데 데이브 데이브 에이븐 데이브 막대 쪄 에이브 그 타임 퀸 에이브 잠시만요 뭐지 나 왜 쉬프트 간대 나 외래 강북 왔다 워든 있다 워든 워든 서버 뒤에 있어 컴퓨터 뒤에 돌아가야지 나 2층 먼저 클리어 뭐야 워든이 아니라 메이저 누구야? 내꺼 올걸? 고의 방패 조심 아이씨 괴롭지 마 내가 잡았어 뭐야 뭐야 아이씨 10% 하나 뺏어 나이스 아클이다 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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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 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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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핑! 여기! 레드핑! 피아노! 지금 캠 찾고있어! 피아노! 피아노! 지금 피아노에요! 나이스! 나이스! 바로 옆에 붙여있네 저거 그거 아까 우리랑 똑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나이스! 45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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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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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람! 피아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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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